자, 지금부터 5강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거꾸로 수업을 위해서 한 5분을 10분 사이에 녹음되는 수업으로써요. 본 수업 강의 전에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습이나 복습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바쁜 시간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발음하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국의 발전과 항쟁 이 부분의 별표전이고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전성기 시대가 대부분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청년기 정도의 사람의 전성기죠. 나라도 그 나라에 가장 강성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기 선생님이 별표 쳐놨는데 지도를 보세요. 지도. 첫 번째는 지도. 그 다음에 한강 유역. 세 번째로 왕. 이것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대회 팽창. 백제의 대회 팽창. 근초고왕 해놓고 근초고왕의 별표 쳐놓고 가장 백제의 전성기죠. 이름이 부여구입니다. 얘기했죠? 백제의 왕족들의 성실은 부여씨라고. 4세기 후반. 왕이 부자상속 확립.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왕이 부자상속.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형제상속기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 어떤 게 가장 왕권이 세다고? 부자상속. 두 번째로 마한정복. 마한이 지금의 충청도에서 전라도 지방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의 요서, 산동, 일본의 규수지방과 진출. 이 부분 아주 잘 나오고 시험해요. 여러분 교과서 학습지 왼편에 보세요. 자, 거기서 이 영토를 보면 자, 백제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한강 쪽을 차지하고 있고 요서, 중국의 요서인데 요서는요. 이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의 이름이 요하입니다. 요하의 서쪽을 요서,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동지방 얘기했죠? 수업식으로 한번 얘기했는데 산의 동쪽, 태산의 동쪽이 있다고 해서 산동입니다. 이쪽이 일본의 규수지왕이요. 자, 이 것과 관련된 왕이름,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때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고구려의 고국번왕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게 교과서 28페이지에 한번 쭉 있거든요. 그 28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나가던 백제도 역시 나중에 좀 쇠퇴하고 어디가 이제 강자로 등장해요? 네, 장수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등장하죠. 짜잔! 별표 쳐놓고 우리 수능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광개토대왕릉빈입니다. 자, 이것은 광개토대왕 등비는요. 교과서 2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여러가지 영역을 넝툴 돌파했는데 여기 왼쪽에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특이한 게 국내송에는 꼭 광개토대왕 등비가 있죠. 후연 이쪽이 요동입니다. 거란 부여를 정복했고 동부여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는요. 한강유역과 진출했고요. 그 아들인 장수왕 때 지금의 충주주만까지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시고 첫 번째 요동지역을 진출하고 신라에 침입한 외군을 격퇴 이 외군을 격퇴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릉비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임라일본부설이라고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설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 일본의 역사예곡 관련돼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잘 나와요. 광개토대왕 등이 살아생전의 업적 그 다음에 나문의 내력 그 다음에 묘질 지키는 사람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의 중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광개토대왕 관련돼서 별표 쳐놓고 특이한 게 바로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걸 사용하죠.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무엇이었을까요? 영락입니다. 영락 가장 많이 나요. 영락 영원히 즐거워라 세상 영원히 즐거워라 영락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장수왕 장수왕의 특징은요. 남진정책을 추진합니다. 남진정책 여러분 남진하면 누구예요? 가수 중에 있군요. 예전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정책 그림 같은 집을 짓으려면 어때요? 따뜻해야겠죠? 여기서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지도보세요. 국내성에서 어디로 천도해? 평양으로 이 왕이 누구야? 나훈아가 아니라 장수왕입니다. 427년 참고로 왕의 이름이 특이한 게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이라는 뜻은요. 광 광하라는 영토를 개척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오래 살았다. 그래서 장수왕입니다. 이렇게 남진정책을 하니까 백제와 신뢰는 어때요? 야야야야 안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백제실력까지 다 오겠다 안되겠다 우리 서로 연합하자 그러면서 같이 연합합니다.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연합하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상대방이 앞에 공격할 때 뒤통수 치면 여러분 큰 유협이 있듯이 나제동맹은요. 나중에 나겠지만 433부터 553까지 있습니다. 553년에 여러분 어때요? 진흥왕이 성왕과 같이 청왕과 같이 고구려의 땅을 뺏었는데 나중에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 성왕이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 관산성전투를 갔는데 거기서 어때요? 자기 아들이 실제로 전투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유라애를 격려하기 위해 가다가 매복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뒤에 백제군 백제와 외 가야군은 신라의 저항을 받아서 완전히 괴멸되요. 이 이후에 백제는 거의 쇠락길 걷습니다.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장수왕이 한강류을 차지하는 게 나오는 게 바로 중원고구려업입니다. 예전엔 저희들은 충주고구려업 충주고구려업 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 지금 이거 잘못했습니다. 중원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충주고구려업 이라고 합니다. 이거 특징은요 고구려의 영토를 볼 수가 있고 연우 같은 걸 사용하고 신라와 백제보다 자신을 높입니다. 충주고구려업 교과서 역시 29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장수왕 땐 거 꼭 기억하세요. 장수왕은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 외교적으로 십자외교라고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외교를 했답니다. 그냥 한편으로 알고 계세요. 그다음 백제의 중흥과 신라의 한강 유역진출 중흥이란 맛이 다시 발전한다 이 의미인데 백제는요 고구려의 침략으로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거기 지도 보면 웅진이라는 데 있죠? 한성에서 어디로 천도해? 웅진으로 지금의 웅진이 어디야? 공주로 왜 그러냐? 때른바이악으로 고구려의 무슨 왕이 쳐들어와? 장수왕이 쳐들어와요. 웅진을 천도한 이유가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무슨 왕을 죽여? 괴로왕은 나라가 어때요? 갑자기 왕이 죽고 막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 예 도망갔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 웅진 공주로 그 지역은 특이의 천혜의 요새인데 바로 뭐냐 앞으로는 금강이 있고 뒤로는 공주산성이 있어요. 공산성이 그래서 어때? 방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때 공주에서 가장 있던 제일 유명했던 왕이 별표치고 두개치고 나중에 유명한 무령왕이에요. 여기서 나온 왕능이 무령왕능이고 이 왕능이 유명한 이유가 이 왕능은 누구의 능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도굴이 안된 정말 중요한 능이 중요한 능이고 그게 바로 무령왕능이 특이한 건 중국의 양나라와 양나라 양식의 벽돌무덤이 있습니다. 무슨 무덤? 벽돌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벽돌무덤 자 그 다음에 공주에 있다가 공주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넓은 데로 넓히고 싶어 그래서 이동한 게 바로 사비를 천도하고요 이때 왕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왕입니다. 성왕 남자 학생이 좋아져 성이 섹스죠. 왕이 킹이죠. 성왕 그래서 성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왕입니다. 성왕 사비로 천도합니다. 넓은 지역으로 성왕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1번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왜? 남쪽에 있는 부여다. 부여를 계승했다. 2번째 22개의 실무관청을 설치했다. 3번째 한강하루를 되찾았으나 신라의 배신을 빼앗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교과서 30배지 양독공도 이 사진 확인해주세요. 특이한 건 어디와 교류했다?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면 각 나라의 사신인데 그게 그중에 어느 나라의 사신이냐? 백제의 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교류 잘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감사합니다.